인간의 위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대의 간격이 있고 문화의 간격이 있고 또 민족과 국가마다 위로가 다 다르고 이런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10대도 20대도 위로가 필요하고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룹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지만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건 기성세대예요.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글을 보고 이걸 인용하려고 옮겨놨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 쓰신 분의 그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있느냐 이분은 막 그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텀만 나면 자동차에 가 있고 또 텀만 나면 차 몰고 어디를 가고 뭐 그런 분이래요. 예전에 제가 알던 원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막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해지고 하면 이분은 이제 그 광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 과속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일을 종종 한다고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친구분이 그런가 봐요. 계속 이분은 이제 차 몰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서 하루는 물었대요. 그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차 운전하고 차 몰고 다니고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정말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애에서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 생애에서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는 자동차밖에 없어. 내가 원하는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서 그래서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생민 축제라고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이웃들을 여기 초청하고 또 마당에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 여기에 단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한 우리들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다가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또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제대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여러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무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논리가 아니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막 논리로 다가가서 절대로 만날 수 없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구나 뭔지는 모르는데 위로가 되네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많은 그분의 속성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떡하신다고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계속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우리 이웃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능히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